공이 이렇게 잘 드라이브가 된 게 아니라 조금 멈춰서 죽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자, 강지윤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5대 4가 됐습니다. 네, 넣어치기. 범베이크 넣어치기로. 아, 이런 공을 칠 때 시원하죠. 저 빨간 공 쪽으로 1적구가 확 가는 그 느낌이 있어서 사실 시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인데 잘 쳤어요. 아, 과감하게 지금 벤크샷, 긴각에서 출발. 아, 나올 수 있을까요? 깊숙이 놨는데 네, 성공합니다. 각도상으로는 조금 모자란 그런 각이었는데 아, 거의 뭐 70 가까이 되는 공이니까 충분히 코너 쪽 공략하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네요.